한글자막 by 한효정 눈기도 멈추지 않더니 누가 말해주지도 않은 메시지를 알고서 꼭 더 뭐를 보내준 사람 나도 몰라요 몰라 그럼 당신 말해 보라고 바라고 할 수 없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언어보고 싶다고 쉽게 보내주면 될 것에 오늘도 지나쳐 가시려니까 내 마음 변하면 어쩌시려도 당신 정말 별난 사람 사랑 울러지 않더니 내가 먼저 웃지도 않은 사람 오늘의 은근슬쩍 우고 간 사람 넌 몰래올라 그런 당신 맘에 울어 울어 알 수 없네 서로 보면 사랑한다고 또 울어 보고 싶다고 또 쉽게 말해주면 될 것에 오늘도 진한 척할 시럽니까 내 마음 변하면 어쩌시는군 당신 정말 별난 사람